내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 우리가 함께 깊이 새벽마다 또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했습니다마는 십자가의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두 가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또 어찌 보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참 많이 깊이 묵상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합니다마는 이 부활신앙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은가에 대해서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그날에 일어났던 부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에는 세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후반부의 막달라 이야기로 끝나게 되고 그 가운데 샌드위치의 그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두 사람 베드로하고 또 이름이 없는 다른 제자 통상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제자 요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서가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하기 전에 안식 후 첫날 1절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금요일날 저녁 해가 질 무렵부터 토요일날 저녁 해가 질 무렵까지 유대인들의 개념에서의 하루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 개념 속에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부터 첫날이 계산되기 때문에 통상은 이제 토요일,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주일이죠 우린 주일이라고 부르는 게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주님의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이 기독교 신앙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 그런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하심과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은 언제 창조했습니까? 여섯 번째 날에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할 수 있는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단절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범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죄의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우리의 대속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했던 이 세상 처음에 창조했던 이 인간의 죄가 결국은 뭐예요?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 날 주님께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 날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창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는 모든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도바울은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사건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느냐 모르는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 주어진 그 의미를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이 시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옛 사람으로 관념적인 내용들은 새 시대 것인데 옛 습성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남아 있느냐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옛 시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하루아침에 쫙 주어졌다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부활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시대 가운데 깊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누구입니까? 사복음소 모두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 보니까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나간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하고 있는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단절되어서 이 세상의 주관자 사단의 역량 아래 철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찢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아픔과 고통,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일곱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나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자유쾌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보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바리세인 시몬입니다 제자 말고 바리세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귀한 라삐 예수님을 모셔왔기 때문에 아주 잔치를 벌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죄인이다 창기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정말 죄 가운데 내어 던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인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때 파티들은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실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세인 시몬은 영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준비했던 이 자리를 이제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바로 달려오면서 준비했던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적시시며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시몬은 심히 불쾌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 이야기를 하나 던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아주 큰 단위의 돈이거든요 50데나리온을 빚은 사람이 있는데 이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기뻐하겠느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 평생의 모든 것을 지금 내 앞에 쏟아 부었다 그리고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는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도 씻은 적도 없고 입을 맞춘 적도 없고 그렇게 나를 환영해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 많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 정말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극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은 주님께 대한 큰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열두 제자들은 전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주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그 고난을 질 때 주님 곁에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같이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이모와 글로벌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 시신을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안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았던 사람은 어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같이 있었던 여인들 그리고 아리마데 요셉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더 많이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 세상에 이 엄청난 죄 가운데 짓눌려 살았던 자가 자유함을 입었을 때에 주님을 온전히 쫓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늘 같이 있었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직접 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비유의 말씀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십자가의 권한 앞에서 제자들의 이 나약한 모습 어찌 보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또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달려나가고 도망갔던 이 비겁한 모습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너희들 가운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 그것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십자가 예수님의 주구심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점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제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이해되고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그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발견했던 것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지만 옛 시대, 옛 사고, 옛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로 해석이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달려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아니라 빈 무덤은 죽은 사람이 살 수는 없고 아마 누군가가 시신을 치웠는가 보다 그 정도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옛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온전한 이해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과거 세계 옛 세계의 지식과 경험 통틀어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해명 누군가가 우리 주님 시신을 가져갔는가 보다 훔쳐갔는가 보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예요 제자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달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이 보였습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포개져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말은 이것을 누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급하게 누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지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정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된 모습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모습을 보고 8절에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 이제 제자들이 그래도 좀 낫구나 베드로하고 그 다른 제자는 이 모습을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 믿은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 누가 가져갔는갑다 아니면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고 속에서 뭔가는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한 것은 믿지 않았다고 요한이 직접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지 않는다면 옛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옛날 사고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데에 주님께서 수십 번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우리 장노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22절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루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것 없으면 부활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옛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로는 새 시대가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이지 옛 시대의 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 시대를 가지고 새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 오늘 본문 보니까 두 제자가 빈뮤돈도 받죠 세마포가 잘 포개져 있는 것도 받죠 옛 세상 속에 사로잡혀 있고 새 시대 성령의 은혜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죠 그들이 결국 하는 건 뭔지 아세요? 10절입니다 두 제자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그냥 집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여전히 새 시대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말씀을 갖고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 사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의 다른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부활의 시대, 새 생명의 시대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듣기는 들어도 누가 앞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는 받기는 받아도 아멘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 집으로 안 갑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주시고 난 다음에는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은혜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활 사건 앞에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은 과연 오늘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갈 겁니까? 집으로 가야죠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식 할 건데요 세례식의 진정한 뜻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몸된 교회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사명자로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옛 시대의 태도와 옛 시대의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스스로 늘 깨어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 요한 부활의 증거들 앞에서 옛 시대, 옛 사고, 옛 방식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시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아직 부활하신 몸을 입지 않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옛 시대, 옛 방식 새 시대 방식이 아닌 옛 모습으로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는데 그 모습으로 나를 붙들고 바라봐야지 옛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의 능력 없이 지식적으로 뛰어난 학자들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옛 모습으로 바라보고 최선의 설명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결코 참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도 결코 설명하지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 붙들지 마시고 함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붙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입고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사도행전 들어갈 건데요 그 사도행전의 모습들이 새로운 시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참된 제자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그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날 저희들도 함께 부활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이 창조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전의 모습 이전 세계 주님 알기 이전의 모습으로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 내려놓게 해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쓰임받는 지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그것을 향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